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요.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 완전 미친놈이네 정말 파혼결정 잘했다 이런 말이 나오다가 뒤에 가면 아니 이거 왜이래 미친거 아니야?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혼미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목. 며칠 전에 남친이 술을 잔뜩 처먹고 자기 전여친 가슴이 너무 작았는데 너는 그런게 아니라서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완전 시껍하고 파혼합니다. 원제. 남친의 취중진담 때문에 파혼결정 이거 경솔한건가요? 제목 그대로에요. 제 남친의 숨겨진 진심을 이번에 알게 됐고 그걸로 결국 파혼까지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제 제일 친한 친구들까지 아니 세상 그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민망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 결정에 대한 어떤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익명인 공간에 쓰는 것이고 그러니 보시고 정말 솔직한 의견들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파혼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거지 아직 통보를 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가에 알리며 통보를 하게 되면 이미 예약한 식장이며 뭐며 다 취소해야 되고 위약감도 당연히 물거고 그거 말고도 한바탕 제대로 난리가 날게 불보도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거거든요. 또 그정도로 진지하다는걸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장난치는게 아니라는거죠. 본문은 배경같은거 다 빼고 그냥 이번에 딱 있었던 일만 써보겠습니다. 평소처럼 남친과 저는 데이트를 했고 저녁을 먹은 뒤 가볍게 소주 한잔을 하던 중이었어요. 사실 저는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평소는 물론이고 이날도 마찬가지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친은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즐겨 마시곤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랑 같이 있어도 저는 술을 안마시니까 늘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를 믿고 술을 좀 과음하는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언뜻 보기엔 되게 이상해 보일수도 있잖아요. 미친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좋았어요. 왜? 남친은 평소 좀 그래요. 술을 안마신 상태에서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속마음 이야기 같은걸 잘 안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게 좋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술을 마셔도 불편한거 하나 없이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틀전 이날 밥먹고 술을 마시던 남친 입에서 저 이전에 만났던 2년동안 만났던 전여친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이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종종 술 마시면 뭐 전여친 또 저도 전 남친 이야기하고 그런걸 주문했었으니까요. 아니 사실 남친의 전여친 이야기 저는 이거 듣는게 참 재밌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걔는 뭐를 좋아했고 너는 이걸 싫어하네? 그때 어딜 갔었는데 우리도 갈까?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정도 몇 숨부에 돌다가 슬슬 취한다 싶더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자기 전여친의 가슴 그러니까 가슴 사이즈에 대한 말을 하는데 이거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거야. 갑자기 전여친의 가슴 이야기를. 그런데 이게 차마 여기에 쓸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한 수위 그리고 너무나 적나라한 표현을 쓰는거에요.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는데 여하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감이 안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짧게 순화를 하면 이렇습니다. 야 걔는 말이지 아스팔트에 떨어진 호두 알갱이 두 알이 전부였다고. 당연히 등짝인줄 알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위에 얼굴이 있네. 야 나 순간 깜짝 놀랬다. 모가지가 180도로 확 뒤틀린줄 알았어? 한마디로 말해 그 전여친의 가슴이 아주 작았다라는 건데 일단 이런 주제 자체도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때 남친의 표현이 너무 저질스럽고 특히 그걸 가지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상하더라구요. 몰랐는데 까고 보니까 와 이거 사기당했네. 완전 속았어. 근데 꽁꽁이 너는 그런게 없어서 정말 고맙고 다행이야. 뭐 이런 소리요. 이게 제가 정말 순화한 건데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음단패설과 분노와 원망과 그런게 있었어요. 막 자기 혼자 이런 소리를 해대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표정관리도 안되고 아무 대꾸도 못하겠는거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나 오늘 몸이 안좋다. 먼저 들어갈게. 오빠 혼자가. 이러고 왔는데 지금도 그래요. 정리가 안되는 중입니다. 이틀 지났는데. 원래 이렇게 저급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고 이게 정말 본모습인가 싶기도 한게 여하튼 저는 이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파혼을 생각한건데 혹시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거 정말 어쩌면 제가 너무 경솔한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남자 지금까지 저런 실수 한적이 없었고 아니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썸을 타고 있을때 딱 한번이었죠. 취해가지고 저희집 빈방에 재워달라는 농담을 하길래 정색하면서 뭔 소리야 오빠 그거 절대 안돼 이렇게 딱 잘라 거절을 했더니 그래? 그럼 니 친구 아무나 하나 데려와봐. 소개해봐. 내가 금방 넘어오게 꼬실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했던 적은 있어요. 어지럽죠? 그런데 그때는 뭐 제가 봐도 많이 취했고 또 오빠 본인도 기억이 안난다며 사과를 해서 그냥 알았다 하고 좋게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그것도 이제 못 믿겠어요. 여하튼 그냥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찝찝하고 더러운데요. 그런데 이게 또 파혼의 이유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콕 집어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결정이 옳은 거라면 그럼 저희 엄마 아빠 어른들에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아니 이 썰이도 참 이해가 안되네. 전 여친 썰 그 이전에 썸탈 때 한 짓거리고 훨씬 더 거지같고 황당한데 그걸 그냥 참고 넘어가고 만났다는게 나는 정말 신기해. 뭐야 이거 2번 어이고 너희 조상님이 돌봤네. 야 앞으로 사람 좀 가려가면서 만나라. 한 번 신호를 줬는데 못 알아 쳐먹으니까 한 번 더 날뛴 거 아뇨. 3번 먼저 저런 놈인 거를 알면서도 연애를 시작한 게 너무 경솔했고 또 결혼까지 진행한 거 역시 마찬가지 경솔했습니다. 지금 쓴이가 유일하게 잘 선택한 거 딱 하나 파혼 결정뿐이에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유턴한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4번 예전에 했던 짓거리까지 종합을 해보면 쓴이 남친은 절대 진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말이죠. 여자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다 좋다 이거 아냐. 5번 딱 봐도 거짓같은 본성을 숨기고 있는 남자인데 결혼하는 순간 바로 쓰레기로 돌변할 거야. 두고 봐. 6번 아니 잠깐만 전여친 가슴 작았다는 말보다 네 친구 꼬실 수 있다는 말이 더 심각한 건데 아니 쓴이는 그게 판단이 안 돼요? 뭐야 이거 남자한테 미쳐있는 등신이 뭘 알겠어요. 7번 아니 썸을 탈 때부터 이미 완전 발정랑 껄떵남 그 자체구만 도대체 뭘 보고 연애를 시작한 겁니까? 걔는 평생 그냥 여자만 보면 껄떵대는 인간인 거 정말 모르겠어요? 지한테 지금 여친이 있든 결혼한 마누라가 있든 새끼가 있든 머리 있든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다 좋고 새 여자만 눈에 보이면 껄떵대는 스타일이라고 알겠어요? 8번 정확히는 전여친과 네 가슴을 비교한 거겠지 그리고 저는 지가 이런 말을 하면서 속으로 분명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꼼꼼히도 기분 좋겠지? 어쨌든 칭찬이니까 이런 생각 반드시 했다. 그냥 한마디로 대가리에 꽉만 꽉 찬 놈인데 아니 썸 탈 때 그런 대화를 하고도 사귄 게 더 희한한 너야 잘 들어라 결혼 후에 이 여자 저 여자랑 바람 오지게 피우면서 마누라인 너를 안주삼아 연애 상대랑 대화할 거다 지금 전여친처럼 그땐 너야 너 9번 이건 그냥 상대가 너니까 전여친 가슴을 이야기한 거지 친구들한테는 전여친이 아니라 현여친이 네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할 인간이야 이게 정확하죠 10번 야 썸 탈 때 야 친구 소개해줘 내가 금방 넘어오게 할 수 있다? 이딴 미친 소리를 직접 듣고도 사귄 쓴이가 더 이상해 아니 왜 그랬대요? 주변에 남자가 그렇게 없어요? 11번 썸을 탈 때 그런 소리를 듣고도 남자에 미쳐 연애를 했고 또 결혼까지 하기로 한 거라면 그럼 그냥 해야지 뭐 어쩌겠어 남미세가 다 그런 거거든 그래 너도 일어놓고 할 거 아니야 11번 야 지금이야 그냥 엄단 패설 수준이지 나중 돼 봐라 술 처먹고 집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네 아구창 거 180도로 돌린 다음에 아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봤을 때 있으니 절대 파업 못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연애도 안 했겠죠 저런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연애를 해 어? 어? 말이 안 되잖아 얼른 파업해 근데 이거 하나는 명심해라 이제 다음 여자한테 네 가슴 쌓이지 말하고 돌아다닐 거야 그런데 애초에 저런 놈인 걸 다 알면서 사귄 거니까 이건 뭐 뭐라 할 수 없지 네 업보다 업보 15번 썸 탈 때는 그냥 넘어가고 가슴 이야기에는 파혼하고 이게 참 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긴 한데 여하튼 그래요 이번 파혼이 경솔한 결정 같지는 않습니다 얼른 하세요 아마 지금쯤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수위를 따지면 수위라기보다는 그 말에 들어있는 핵심을 따져보면 먼저번에 했던 이야기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썸을 타고 있는데 네 친구 데려와 내가 꼬실게 이야 시그널을 이렇게 세게 주는데도 무시하고 들이대는 것들이 있네 어쨌든 뭐 지금 돌아선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솔직히 그렇게 큰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우린 정말 많이 봐왔잖아요 남미세들 파혼할 거면 이런 고민글도 안 울립니다 그냥 끝나는 거지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진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말없이 그냥 바로 그 순간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 빼지도 않을 것들이 내일부터 운동할까 어?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칼로리가 너무 높아 이런 거 따지고 그러죠 진짜 하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운동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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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